이번 사밋을 내가 만난 인상으로는 하나의 주제이기보다는 복합주제를 하나로 아우르는 그런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도시라는 명제와 또 지방자치라는 명제가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그동안 우리가 물질적인 또는 이런 경제적인 실제에 있어서의 운영에 한계가 있어서 그것이 문화라고 하는 받침이 없이는 유지가 어렵다는 지속가능성을 문화로 파악했다는 그런 뜻깊은 회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런 회의가 그야말로 지속가능하게 지구상의 열하고 해서 이어가면서 하나의 커다란 인류사로서의 어떤 기여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